제주 MBC가 보도한 도내 IT 기업의 주식 거래 정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상장기업 육성 지원 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. 제주도는 지난 4월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이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중소기업 주식 시장인 코넥스에서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. 당초 제주도는 이 업체를 포함해 10개 기업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관계 파악 후 지원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